2022 사야목목클럽 챔피언십 수도권 빛을 부신 6강 티마라데 디펜스원의 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타자를 폴레스로 내보내고 살짝 높은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선진 히트 인코스를 받아 쳤는데 중안이 되고 중견수의 홈 송구 최선을 다해 홈으로 돌아와 선취 득점을 가져가는 티마라입니다 주자 띕니다 원바운드에 볼을 뿌리지 못합니다 센터로 몰래 보냈는데 중견수가 잡아 홈 송구 빠른 발에 또 한 점을 보탭니다 바깥쪽을 밀어 쳤는데 우플로 3아웃 공수를 계대합니다 몸이 안풀렸는지 첫 타자를 골렛을 주는 유기욱 투수 인코스에 원 스트라이크 주자 띕니다 바깥쪽에 투 스트라이크가 되지만 볼을 던지진 못합니다 스윙 삼진 이야 볼의 강력 조절이 굉장한데요 이야 변화구나 기가 막힙니다 아 볼이 빠지고 3류 주자 홈으로 대시 세입이 됩니다 득점하고 좋아 죽는 강현규 선수 바깥쪽을 쭉 하고 정확하게 찌릅니다 스윙 슬라이더에 헛스윙을 했지만 볼이 빠지고 타자주자 냅다 달립니다 하지만 좋은 송구의 아웃이 되고 쪽팔려하는 조윤상 선수입니다 바깥쪽을 밀었는데 1루수가 잡아 1루에 송구하여 쓰리 아웃이 됩니다 6.26 투수 볼이 상당히 치기 어렵겠는데요 유병수 선수의 타석으로 2회치로 시작합니다 바깥쪽에 원 스트라이크 잘 맞은 볼이 파울이 됩니다 스윙 아 볼이 빠지고 타자주자 냅다 띕니다 세입이 되고 아쉬워하는 이상대 투수 히트 바깥쪽을 받아쳐 날카로운 자한이 되고 투자 2,3루를 만드는 손세진 선수입니다 히트 인코스를 받아쳐 날카로운 중환이 됩니다 두 명의 자리를 불러들이고 타자주자 1위까지 달립니다 멋진 슬라이딩과 함께 세입이 되며 점수를 4대1로 벌리는 메스윙 선수입니다 아니 이게 뭔가요? 백스피까지 올렸는데요 백스피 칩샷으로 3면을 만드는 김호성 선수입니다 인코스를 받아쳤는데 이루스가 슬라이딩 캐칭을 또 했지만 볼이 튀고 그 사이 투자가 또 들어옵니다 멀리 날아가는데요 멀리 날아가는데요 언더베이스로 또 한 점을 추구합니다 아 이상규 투수 높이 뜬 볼 3루 주자 준비하고 중현수의 홈 송구 강력한 송구로 언더베이스를 저지하는 강윤규준 교수입니다 4번 김대승 선수의 타석 바깥쪽과 찬 월트라잇 히트 높은 볼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매우 큰 탁구의 야구장을 넘겨버리는 4월 트럼프의 김대승 선수입니다 투수가 놓치고 1호수가 대시하는데 빠른 발에 볼까지 빠집니다 아 이상규 투수 오늘 정말 안 풀리는데요 주자 띕니다 호수의 빠른 송구 1루를 넘겨버립니다 슬라이딩과 함께 3루에 안착합니다 2개 연속 골을 투주자 투수를 외삼촌이 임선동 선수인 한성재 선수로 투수를 교체합니다 천타석 좌중 2루타의 배수엘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묵직한 공이 들어갑니다 큰 바운드 투수키를 넘기고 2루수가 잡아토스 아웃이 되며 힘들었던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사야 명문클럽 대회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다 잘하는 팀들 이름 있는 팀들이랑 붙게 돼서 영광이고 이번 사야 명문클럽 대회에서도 4강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변화구를 노리고 최대로 쳤지만 좌풀이 됩니다 변화구를 건드렸는데 투수가 놓치고 3루수도 놓치고 맙니다 네 높이 뜬 볼 1플로 투아웃 목탁소리 2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첫 타자를 폴레스로 내보내고 인쿠스에 원스트라이크 바깥쪽에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인쿠스 페스티볼에 꽈배기로 삼진을 당하는 김동준 선수입니다 인쿠스를 받아쳤는데 볼을 놓치고 맙니다 투자 3루까지 뛰고 3루 송구 아 폴이 또 빠집니다 원베이스로 또 한 점을 추가합니다 3번 오영민 선수의 타석 스윙 원스트라이크 바깥쪽에 투스트라이크 비트 이걸 받아칩니다 우익수가 대시아의 홈 송구 세이브 됩니다 어우 런너 코치의 판단이 정확한데요 전타석 드론4의 김대승 선수의 타석 투자 뜁니다 높은 볼을 잡아 송구해보지만 세이브 됩니다 큰 바운드 코스가 좋은데요 슬라이딩 캐치를 내보지만 볼이 빠집니다 투자를 보냈지만 볼이 진짜 좋네요 스윙 투스트라이크 아우 파울팁의 안쪽 허벅지를 맞았습니다 아프겠는데요 결과는 인코스에 볼이 꼽힙니다 조금 억울하다는 표정의 타자입니다 이야 135킬로가 찍힙니다 이번에도 135킬로가 나오는데요 좋은 볼이 137까지 나옵니다 컨택하기 급급한데요 스윙 삼진 134킬로의 하이패스 볼에 삼진을 당황합니다 이야 한성재 투수 역시 피는 목속이나 봅니다 아우 이 투수도 오늘 상당히 좋죠 덧빠지는 볼에 헛스윙을 합니다 스윙 삼진 베베 꼬는 볼에 삼진을 당황합니다 투깟다 된 볼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강웅루 선수입니다 높이던 볼 2불로 3아웃 통수를 교대합니다 히트 아우 유격수칙 선타가 됩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키스펀트 투수가 아우 볼을 놓치고 소심한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세이비됩니다 주자 띕니다 호수의 강력한 송구 아웃이 됩니다 멋진 송구를 보여준 문지적 표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폴렛으로 주고 주자 띕니다 어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미안한지 타자 헬멧을 닦아주는 고수입니다 다시 폴렛으로 줍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인코스에 투스트라이크 스윙 낫아웃 상태 1루에 송구하여 3아웃 이닝을 교대합니다 저희 디펜서는 선출부가 주된 팀이고 선출부를 하기 위해서는 비출부가 강해야 하기 때문에 육성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히트 잘 맞은 볼이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밀어친 볼이 우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히트 변화구를 받아쳐 중안이 되고 유격수 쪽강 스탑구 백핸드로 잡아 1루 송구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인코스 꽉 찬 볼에 삼진을 향하고 참이찬 선수가 5개 들어옵니다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냅니다 유격수 쪽 땅볼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되며 이제 디펜스 원의 오해말 마지막 공격만이 남았습니다 바깥 2개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스윙 다 볼을 놓치고 맙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인코스 변화구에 삼진을 당함합니다 맞았다고 어필을 해보는데요 아 맞았어요 봐봐요 아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어우 근데 무릎을 갖다댔고 있습니다 아 힙 바이트 피치볼이 나오고 키스 펀트 투수 정면인데 투수의 빠른 수비에 와우 셉니다 히트 변화구를 밀어쳐 보안을 만들며 1점을 추격하지만 조금 대중감이 있어 보입니다 히트 이어 바깥쪽 볼을 최대로 바로 쳤습니다 설마 이걸 잡아냅니다 환상적인 수비를 마지막으로 팀 하나가 디펜스 원을 꺾고 발강에 진출합니다 팀 하나가 경기하는 걸 몇 번 지켜봤는데 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 실력도 뛰어나고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네 쭈구 신홍 인정 도와주 ㄷㄹ 인정 정 정 감사합니다.